쉬, 쉬. 어, 받아, 받아. 예, 선생님. 예? 클럽이요? 제일로 핫한데? 혼자 오셨어요? 네. 근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? 나가요. 그래. 어차피 테스트야, 테스트. 받아, 오빠. 아무렇지도 않은데?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. 어딨어, 어딨어. 저 인간을 진짜. 어디 가세요? 걸리면 저 진짜 죽어요. 그냥 보기만 한다면서요. 저걸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어. 아, 미치요, 미치. 한승자 씨. 이 선생? 아니, 진경쌤이 여길 왜. 진경쌤!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, 진경! 야! 야! 정현우! 괜찮아요? 어, 야, 괜찮아. 괜찮아. 뭐가 괜찮아. 친말이야. 야, 너 안 놔? 한승자! 한승자, 다시 가봐! 오빠, 갈 거야? 같이 놀자. 응? 오빠!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아무 이상 없는데. 시각적인 자극이나 단순한 신체 접촉 때문이 아니라면. 어? 한 선생님! 아직 안 잤어요? 아, 선생님 기다렸죠. 하! 근데 안 들어오고 왜 그러고 있어요?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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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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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